그래. 지금 말인가? 예. 곧 준비했던 마지막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영감. 이번 일에 중전마마께서 연루되셨다는 것,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중전마마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나선다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네. 제가 나서보겠습니다. 마마님. 그걸 입증할 방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뭐? 잠깐 멈추어라! 무슨 일이십니까? 이 쇠단물들이 감찰부 최고상국 마마님 처소에서 나온 것들인가?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모두 회수하거라! 네. 마마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중전마마께서 화를 입으신다면... 박철아, 어디서 그런 망바라찌거리는 게냐? 하지만 마마님, 저희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저 시키신 일을 한 것뿐인데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천상궁 처소를 뒤진 것을 누가 한단 말이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마님. 뭔가? 듣지 못하셨습니까? 마마님께서 천상궁 마마님의 처소를 범한 것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닥치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감찰부의 취조실에서 밝혀야겠군요. 뭐라고? 마마님과 연루된 아이들 모두를 끌어내게. 예. 정상궁! 네가 미친 것이냐? 나는 감찰부의 최고상궁이다. 네가 감히 나를 끌어낸다는 거야? 전하의 명이십니다, 마마님. 뭘 하느냐? 어서 끌어내라. 이럴 수는 없다. 증엄도 없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증엄을 보인다면요. 그럼 자복을 하시겠습니까? 뭐? 중궁전에 가야겠습니다. 기별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마마님. 천상궁이 되었습니다, 마마. 잠시. 저기요, 마마.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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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 재원감에 발고도 그 누구의 말도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마마께서 지으신 죄는 결국 마마의 손으로 입증하게 되실 테니까요. 뭐라? 기억하십니까 마마. 오래전 제가 무고한 모험에 빠진 마마를 구해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 일을 일이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땐 마마께서 무고하셨고 지금은 가장 참혹한 죄를 지으셨던 것 뿐이지요. 뭐라 하는 거냐. 네가 지금 뭐라 하는 게야. 같은 일입니다. 마마의 죄를 입증할 방법은. 아시겠습니까? 오래전 제가 마마를 구해드렸던 길. 그것이 이젠 마마의 죄를 입증할 것입니다.